흔준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쪽지 보냈던건 a 의 17 하게 됐네요 뿌우 또 안했네요 할 시간이 없나봐요 왜 없죠 숙제한다고 하루종일 숙제 했는 모양이네요 그쵸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종일 숙제 했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캣 캣 오케이 그 다음 캣 캣 남 댐 댐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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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해주세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현준이 짝수 아 홀수만 하고 있죠 근데 홀수 짝수 원래 다 해야되거든요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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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계속해서 에이가 무슨 것을 배우고 있죠 애 되고 있죠. 글자 이름이 뭐니까 D니까 D는 D 두개 있어도 소리는 한번밖에 안나와. 그러면 D가 내는 소리는 들지. 합치면 add 들어볼까요? add add 얘는 어떤 소리될까 인제 시험 다쳤어? 자 새로 봐. 이거 고른 걸 써야 된다니까 ok. 글자 이름은 뭐지 D니까 D가 내는 소리는 드 그러면 힘이 뭐가 된다? 도대체 band band 됐습니까 band 오우 얘는 뭐가 될까 crap 뭐라구요 crap crap C는 R은 R A는 A P는 그럼 얘는 뭐가 됐어 랩 C 빼고 얘는 뭐가 됐어 랩 됐지 랩 랩 랩 랩 랩 그치? 랩 랩 근데 이거 붙이니까 뭐가 됐어 랩 랩 랩 크랩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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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스 브락스 이루어주세요 알겠습니까? 오케이 오기 싫은 의미도 있어? 네 오고 해주고 하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